긴툴 으아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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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더 고 공포방송 남아와! 오늘은 답사! 가짱! 신속 기동하라! 못들어왔다.. 와.. 뭐 있을까봐 와.. 잠깐만.. 여기는 시청자가 제보해서 온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방문 소리가 난다고 그랬거든 도로길 바로 옆에 있네 도로길 바로 옆인데.. 뭐 소리가.. 뭐 소리야.. 여자 소리가 안됐어 여자 소리랑 방울 소리가 안됐어 여자 소리랑 방울 소리가 안됐어 여자 소리랑 방울 소리.. 와.. 이런데 뭐.. 컴퓨터.. 이름은 가릴게요 여자 소리랑 방울 소리가 안됐어 여자 소리도 나면서 안 열려van wondering 어디갔어? 뭐지? 이쪽에서 뭐야? 저기 가지마.. 이상하다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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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나 주먹.. 와.. 너 숨이 콩막혀 우리야 나 그때 추워진다 아.. 끝에 뭐지? 와.. 가슴 안이들 다 배려 아 너도 그래? 난 지금 엄청 추워 추웠다고? 잠만 입고 싶다.. 끊지마요 진짜 문도 움직여버린.. 바지.. 문도 움직여버린.. 아.. 숨막히도.. 나 못들어갔다.. 저거 진짜.. 애기동차 다 타렸어.. 대신 안에서 내려라.. 반면은 한 번이가 나지,... 인제 허벅지 functioning 나iology야 Pedro 뭐야?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저기 뭐야? 나 못 봤어 나 못 봤어 나 못 봤어 나 뛰었을 때 안다가 난 이용할 것 같아 나 여기 지금 엄청 추워 여기 있어? 안 되겠다 바이콜을 데리고 가면 안 될 것 같아 기운이 안 좋아서 다 혼자 들어가서 바이콜을 데리고 가면 안 좋아 상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가면 안 돼 아..뭐야..? 문이 다쳤어.. 무슨 소리야..? 와..남자.. 너 방금 문 닫히고 못봤어? 야!! 너 방금 문 닫히고 못봤어? 못 들어왔다고? 잡신들이 하나씩 다 들어와서.. 잡신들이 하나씩 다 들어가고 있어.. 잡신들이 하나씩 다 들어가고 있어.. 여기.. 뭔 소리야 지금.. 왜.. 야.. 야야야.. 안에 물소리가 계속 나.. 안에.. 뭐야? 밖에서 계속 막 아끼려는 거가.. 아끼려는다고? 니 차에.. 너.. 차에 그냥 들어갔고 있어 차에 그냥 들어갔고 있어 야.. 차.. 니.. 차에 들어갔고 있어 잠시만.. 차에 들어갔다.. 아.. 아.. 잠시만.. 또치즈니스 또치즈니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진짜 긴장해 너무 무서워합니다 다시 한번 가보죠 여러분들 물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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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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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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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나 머리가 너무 아프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 어디서 물이 걸렸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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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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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뒤에.. 어디가.. 어디가.. 누구야.. 마지막 강렬 배물 배물 시청자 여러분 안되요, 나가지구.. 다가자.. 나가지구.. 나가지구..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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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또.. 뭐야.. 내 뒤에 누구야? 누구야? 누구 따라왔어? 여기 답사를 왔는데.. 답사를 왔는데 지금 여기가.. 답사 방송이 아니라.. 갑자기.. 공포방송으로 되어버렸어요 저기를 다음에.. 좀 더 정보를 모집해서.. 와야 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 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